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판매와 매출 부진 여파로 돈줄이 마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지역 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전남의 걱정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광주 풍영정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광주시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담합을 통해 교복을 비싸게 판매한 광주 교복 업체들에 대한 행정 제재 심의가 진행됩니다. 위축된 경기 때문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판매와 매출 부진 등의 여파로 돈줄이 마르면서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도 챙겨줘야 하고 원자재 대금 결제도 해줘야 하는 등 자금 수요는 많은데 돈줄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건설과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매출이 크게 줄었고 인건비와 자재비는 치솟아서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가 됐습니다. 1년간 또 어렵고 또 들어갈 수는 많고 대출은 금리로 올라가고 전부 다 힘들어하죠, 지금. 금분이 버티고 있어요, 지금. 중소기업 중화회가 최근 80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금 사정이 지난해 추석 때보다 곤란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27%로 원활하다고 응답한 기업보다 11% 이상 많았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지역 기업들의 연체율이 급증하는 등 대출이자 상환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지역 기업들의 대출 연체율은 0.64%. 1분기에 비해서 거의 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 3, 4분기에 비해서도 연체율 증가 추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2배 이상 되고 느끼는 것도 터뜨리죠. 사업 굴해 나가기가 제일 힘든 시기죠.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함께 고물가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발 수출 부진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뚜렷한 돌파구가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 압박과 함께 판매와 매출 부진, 인건비 상승 그리고 원자재가 상승을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내수 진작과 수출 지원 확대 등이 위기를 타개할 돌파구로 제시되고 있지만 최근 소비 위축과 유가 인상 등으로 경영 환경이 더더욱 악화하고 있는 것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맞닥뜨리고 있는 암울한 현실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 16곳이나 포함된 전남은 특히 더 문제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인 해남군의 올해 지역화폐 발행액은 1300억 원. 정부 예산이 대폭 줄면서 지난해보다 250억 원가량 줄었고 10% 할인 판매 기간도 줄었습니다. 해남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등 6300여 가맹점에서 사용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가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면서 농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료, 농약, 다른 농자재, 필름 등등, 그다음에 농사짓는 트랙터나 농기계에 들어가는 면세유 등등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못 해버리니까 농민들이 너무너무 어렵고. 전남 22개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두 1조 6900억 원 규모. 이 가운데 정부가 전남도에 지원한 예산은 535억 원으로 국비는 10% 할인 판매, 도비는 일반 발행액을 지원합니다. 시군별 발행 규모는 순천, 여수시, 해남군 순으로 22개 시군의 가맹점은 9만 5천 곳에 달합니다.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으면 할인율이 줄게 돼 지역화폐는 지자체 부담을 가중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에서 절반가량이 되살아났던 점을 기대하며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서는 더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적극 어필을 해서 국비가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2년 연속 정부 예산 안에서 빠진 지역화폐 예산.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선순환 역할을 하는 지역화폐에 대한 국회 다수당, 민주당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저희는 오늘의 주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한밤중이 되면 직선으로 이어지는 도로인데 일부 구간은 전멸, 일부 구간은 정상적으로 신호등이 작동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남학 신도시인데요.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게 이유인데 운전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크고 작은 불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희룡 기자입니다. 남학 신도시내 왕복 8차선 도로. 일부 구간은 행정구역상 목포, 일부 구간은 행정구역상 무한입니다. 자정이 되자 목포 쪽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이 갑자기 꺼지고 황색불만 깜빡입니다. 전멸로 바뀐 것입니다. 같은 시각 무한 쪽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무한 쪽 도로 신호등은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동이 이렇게 있다 보면 그 신호를 믿고 간 사람이 혼동이 되죠. 예측 가능한 운전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운전자가 불안하기 때문에 사고 유발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최근 목포 쪽 도로에는 교통시설이 추가됐습니다. 후면 카메라도 최근 설치됐지만 정작 야간에는 신호가 전멸 등으로 바뀝니다. 전멸, 직선대로이다 보니 폭주족들이 야간에 목포 쪽에서 굉음을 내며 레이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호등 중간에 어차피 빨간불이 있으니까 천천히 가야겠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붕 하고 계속 가버리니까 더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같은 도로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 혼란스럽고 불편한 남학 신도시내 도로. 하지만 신호등이 켜져 있는지, 전멸인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그리고 운전자와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지자체도 경찰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혜령입니다. 광주의 한 병원에서 가스가 누출돼 환자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10분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병원에서 가스가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환자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병원에 있는 MRI에서 헬륨가스가 누출되면서 화재 경보기가 울린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3부 임태혁 부장판사는 광주 풍영정천에서 사망한 초등학생의 유족 7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4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익사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 표지판이나 구호 장비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2021년 6월 풍영정천 진검다리 부근에서 초등생 2명이 물놀이를 하다 물에 빠져 숨지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광주시 서구 세하동의 한 2층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내부를 모두 태우는 등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1층에서 불길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 속에 지자체들이 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해주고 대규모로 신규 마을 조성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진의 한 주택입니다. 2년 동안 비워져 있던 주택 내부가 깔끔하게 리모델링됐습니다. 도시민 유입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통해 새 집처럼 변신한 겁니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강진군에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방식. 강진군은 5년과 7년 임대 시 각각 5천만 원과 7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직접 리모델링합니다.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통해 입주하는 주민은 월 1만 원 정도의 임대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 강진군은 전입 예정인 관외 거주자가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전입하면 공사비의 50%, 최대 3천만 원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언제 입주민을 모집하는지 그런 전화 문의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기농기초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현재 5개 동의 빈집에 리모델링을 마쳤고 올해 말까지 55개 동의 빈집에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 입주 문의가 하루 평균 5건에서 6건 이어질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인구 유입을 위해 마을을 새롭게 조성하기도 합니다. 강진군은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5년 4월까지 66만 제곱미터 부지에 150세대 대규모 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인구 늘리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주 교육청은 오늘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교복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광주 39개 교복 판매 업체에 대한 행정 제재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교복 판매 업체들은 교복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최저가 2단계 교복 입찰 방식을 악용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3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광주 교사노조가 교권 보호를 위해 광주시 교육청이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고 학교장은 교사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노조는 교권 보호를 위한 교원지휘법 등 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제 시교육청과 학교장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돌봄과 방과 후 행정 등 교사가 불필요한 잔무에서 벗어나서 수업과 생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은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를 본 중대재해 전문 변호사들이 법적 책임이 왜 없냐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MBC 충북 김대웅 기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거듭 사과에 나섰던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달 초 잇따라 지방의회에 출석해서는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꼼꼼히 살펴봤더니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잘못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법리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로 민변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중대재해 전문가 네트워크는 시민대책위가 마련한 토론회에 참석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며 두 단체장에게 모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리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미호강 재방과 임시재방 또 지하차도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했는데 충북지사는 미호강 재방과 지하차도 관리의 경영 책임자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주시장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응급처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핑계로 지자체와 의회가 조사를 미루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가 처벌에 초점을 맞춘다면 조사는 재발 방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수사와 관계 없이 지자체 차원의 철저한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인 처벌을 위한 증거가 되지 않는 것들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야 이 종합적인 안전 대책이 마련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검찰은 20여 개 기관에서 확보한 방대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100여 명에 이르는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여전히 기초조사 단계여서 결론을 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당초 500억 규모로 알려졌던 BNK 경남은행 횡령 사고의 횡령 금액은 무려 13년 동안 3000억에 육박한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금융권 횡령 사고 중 가장 큰 규모인데요. 경남은행의 내부 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자체 조사를 이유로 금융당국의 보고도 지연시켰습니다. MBC 경남 부정석 기자입니다. MBC 경남은행의 횡령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경남은행 횡령 사고 현장 검사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신살 이 모 씨의 횡령 규모가 2988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금융권 횡령 사고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당초 경남은행 자체 내부 감사와 점검에서 확인됐던 562억 원보다 5배 이상, 검찰 기소 금액 1387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담당했던 17개 사업장에서 돈을 빼돌렸습니다.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한 횡령행위 1000억 원이 넘고 횡령 사실을 덮기 위해 서류 위조 등을 통해 원리금 상환 자금을 빼돌린 게 1900억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횡령 자금 중 일부를 골드바나 부동산 매입, 자녀 유학비와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횡령에 따른 경남은행의 순손실 규모만 약 600억 원.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의 내부 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BNK 금융지사는 자회사인 경남은행의 고위험 업무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점검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씨는 사후 관리 업무까지 맡았지만 직무 분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처럼 점검도 관리도 엉망이다 보니 무려 13년 동안 77번이나 횡령을 했지만 전혀 적발되지 않았던 겁니다. 특히 BNK 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은 사고 정황을 지난 4월 초에 알았지만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의 보고도 지연시켰습니다. 이 씨와 이 씨를 도운 혐의로 증권사 직원이 구속된 가운데 금감원은 행령 금액 사용처를 추가하긴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임직원 등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광주 전통시장 부근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완화됩니다. 광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양동시장과 말바우시장 등 18개 전통시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인근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화전과 버스 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시민 안전과 교통 소통을 위해 종전대로 즉시 단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역사 민속박물관이 추석 연휴를 맞아 귀성객과 시민들을 위해 한가위 한마당 행사를 엽니다. 광주 역사 민속박물관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투호와 윷놀이, 굴렁쇄 등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과 함께 문화유산 그리기와 소원빌기 캘리그라피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복을 입은 관람객에게는 올볕살 주머니를 나눠주고 특별전, 광주는 교육이다 관람객에게는 광주 읍성 만들기 키트를 증정합니다. 오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이렇게 구름 가득한 가운데 조금은 흐린 듯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뚜렷한 비 소식은 없습니다만 내일은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5mm 미만의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위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아침 기온 1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 한낮 기온 27도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기온 27도에서 28도 분포를 보이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무한의 현재 기온 19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28도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보성과 고흥, 여수에서 모두 한낮 기온 26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인 수요일까지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부터 좀 더 맑은 날씨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